좋지 않아? 저 할만 많을 것 같은데요? 그래?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렇게 공격적이야? 좋아 이런 위압적인 거 좋아 사이가 좀 소원해 주셨다는 얘기가 좀 들리던데 오빠한테 들었네 그냥 이제 저희 느낌과 약간의 정보와 좀 이혼시키시는 거예요? 아니야 이혼시키시는 거예요?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야... 아니 처음에 내가 형 소개시켜주잖아요 그치 그치 어? 그때 형 알죠? 질투 엄청한 거 형을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? 어우 둘 다 왜 이렇게 나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또 그때 왜 근데 약간 갑자기 술이 확 땡기네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약간 아니요 저는 거리감을 뒀잖아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형이 대인배다 이렇게 좀 갈 곳 없고 거처 없는 형을 걷어줘서 저는 되게 형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어 뭐 사실 지난 얘기지만 약간 제덕이를 어 서로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챙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 근데 같이 침대에서 앉아봤어요 같이 침대에서 앉아봤어요 거기까지 아직 대화 내용이 전부 그거 하지 마세요 형 그거 하면은 깊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잤잖아요 군대에서 잘 잤지 군대에서 매일 잤지 옆에서 군대의 그 뭐죠? 이 막사에서 자는 그 평상에서 자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그냥 침대에서 침대에서? 왜? 없나? 침대에서 자면은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? 아니 약간의 그거 알지 느낌은 아 약간 좀 외로움 때문에 스킨쉽이 좀 많고 어 스킨쉽은 내가 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정확하네 알아요? 알아요? 어 그거야 나도 자꾸 뒤에서 앉으려고 그래요 뭐 앉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나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죠 약간 이제 배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제가 좀 잠결에 잠결에 어 잠결에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애정결핍도 좀 있고 그래서 살 만지는 걸 좋아해요 남자 살을 왜 만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살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 본인이 얘기해 주시네요 아니 약간 그 약간 애정 표현이지 근데 이제 보통 싫어하지 나도 싫어요 나도 누가 배 살 만지는 거 싫거든 근데 이제 수원이 같은 경우는 좀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아주 약간 그런 뭐 뭐 술 버릇 아닌 술 버릇이 있죠 그런 특이한 스타일들이야 응 좀